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보수 진영은 총선 참패 이후에 책임론을 두고 분열이 일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지만 집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1순위는 이번 총선 참패에 많이 놀라고 허탈해하고 있는 지지층을 달래고 주변을 좀 챙기는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패배 후에 이러한 후속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총선에서 애쓴 사람들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각계각층에서 선거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하고 있는 말이 솔직히 국민의힘에게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가수 김은국씨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국민의힘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떻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인사 한마디조차 없는지 솔직히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언론과 유튜브에서 선거 이후에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 밥 한번 먹자라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면서 이러면 가뜩이나 정지색 뛰는 거를 꺼리는 우파 연예인인데 앞으로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 연예인들은 누구 하나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겁을 많이 먹고 있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라는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리를 하나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 차원에서 연락이 없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좌파 연예인들은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방송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광고할 거 다 하고 행사할 거 다 하고 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은국씨의 말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것이 김은국씨가 목숨까지 걸고 선거 운동을 했겠느냐마는 어쨌든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것이 연예인들인데 지금처럼 문화예술산업을 좌파 진영에서 꽉 잡고 있는 상황에 우파 연예인이라는 티를 내면 김은국씨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유명인이 선거 때 많이 도움을 주고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적이고 그래야지 다음 선거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편이라면 끝까지 챙기려고 드는 좌파 진영과 좀 많이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선거 기간 때도 이천수 선수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케미를 보여줬고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했긴 했지만은 패배 후에도 이천수 후보하고 같이 다니면서 낙선 인사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이런 거는 진짜로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김은국씨와 비슷한 지적을 하는 사람은 또 있는데 바로 조명현씨입니다. 얼마 전 전영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조명현씨한테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고 전영욱씨 말에 따르면은 자신이 조명현씨하고 통화했는데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조명현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지만 탈락을 했고 그렇다라고 해서 화가 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서러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조명현씨가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사람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했기에 어려운 형편에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지역구로 돌아다니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에게 보낸 것은 차가운 시선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어느 비오는 날 국민의힘 측에서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자신을 세워두고 네거티브가 될지 모른다면서 몸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자신을 못 본 채 지나갔고 선거팀에서는 자신을 마치 잘못시킨 배달음식 취급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빗줄기가 굵어졌으며 자신은 그 자리에 4시간이 넘게 그냥 밖에 서 있었고 결국 조명현씨는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으며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무도 작별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용욱 전 의원은 조명현씨에게 국민의힘이 정말로 너무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러니까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탄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맞는 말인 것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챙기는 일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조명현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실제로 그는 이재명 집안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서 멀쩡히 잘 다니던 공무원직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특정한 직업도 없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조명현씨가 폭로한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는 척 여론 몰이를 하고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인카드 사건이라든가 조명현씨는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좌파 진영에서는 뭐 하나 꼬투리를 물었다고 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일이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진짜로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슈를 빌드업 시키는데 우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이 법인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명현씨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면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조명현씨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앞으로 목숨 걸고 공익 제보를 할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제2의 3의 조명현씨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 후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을 좀 달래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진짜로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허탈감에 상처를 많이 입었고 정부 측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총선은 끝났고 권력은 다 넘어갔고 앞으로 정부 여당 앞에 남은 것은 식물 정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정치 관련 소식은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층들이 허탈감에 빠져있고 실망을 하고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층과 소통을 나누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며 더 나아가서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엉뚱한 데서 진단을 해가지고 좌클릭하기 바쁜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을 더욱더 실망을 시키고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며 이번 총선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집토끼들을 무시하고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결집시키지 못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치열하게 복귀하고 집안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기둥부터 다시 태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통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그 충격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사함의 표시라든가 열심히 지지해준 지지층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재산인 정치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는 전부 다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지난 총선 때 승패 여부로 떠나서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지지층들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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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에 going e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